간도지역에 이제는 불령선인들을 봉호동 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령선인이라고 해서 조선인들을 초토화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에 의해서 두 달이면 다 몰살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일본군들이 위로 이렇게 몰아닥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계현선생이 8월 15일에 피살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피살이 어떻게 되었냐면 해동인물지 1969년에 1920년대는 사망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69년에 경신년에 사망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데요. 1969년에 해동인물지에는 만주에서 사망했다 나오고 75년에 커바라인에는 남만주에서 피살됐다라고 나오는데 79년이 되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나온다. 위순사 감옥 감염극이란 자가 조선 역사를 고치하는 놈은 일본 제국 대동방 평화정책이 방해하는 것이니 다 잡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밀정을 홍성납자에 보내서 운초 선생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날짜까지 나오는 겁니다. 79년에 돼서 그러니까 이거 조작을 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을 되짚어서 그거를 구체화해서 쓴 과정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증거를 대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밀정 감염극이 있었다. 감염극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위순사 감독 감염극이나 감염극이라는 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염극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독립신문에 1920년 1월 달에 독립신문에는 헌병보조원 감염극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나오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독립신문 1920년 5월 27일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중 악독한 자가 감염극이다. 감염극 이기용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 악독한 자. 이 밀정이나 이런 놈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자가 감염극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삭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쪽 근처에서 가장 악독한 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뒤에 뭐냐면 미주신문이 받아서 적어요. 그래서 신한민보의 6월 달에 창귀들은 신이 많다고 경시에 한모의 말인데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자는 감염극이다라고 해서 독립신문을 그대로 받아 적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신문 1921년 3월 26일자에 있는데요. 여기서 삭주에 살던 명창아라는 사람이 관전현으로 도망가요. 이주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적헌병급 보조원 감염극이 데리고 오죠. 5, 6명을 데리고 와서 가택을 수색하고 물품을 탈취하고 6월경에는 다시 와가지고 가구를 불태우고 11월경에 7, 8명이 다시 와서 명시 부인을 난타한다. 중상케 만들고 1월에 다시 와서 7, 8명이 중국 군병까지 거느리고 와서 가옥까지 마저 방황하고 버렸다라고 하죠. 굉장히 악독한 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오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삭주에 있다가 이 압록강을 건너서 관전현까지 넘어갔는데 이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넘어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데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서. 이게 뭐냐면 지금 계연 선생이 암살된 그 과정하고 피살된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연 선생은 배달의 숙이 있었던 관전현에 있었잖아요. 관전현에 있었는데 이 밀정감형극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역사하는 놈이다 역사광복하는 놈이다 해가지고 죽이고 불태우고 하는 과정 그런 넘어오는 과정들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베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유립 선생 나이가 15살이잖아요. 15살에 이런 걸 알 리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해방 이후에 여기 왔는데 그때 옛날 독립신문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독립신문을 구해와가지고 독립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걸 갖다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1979년에 적었을까요? 전혀 그런 일이 없죠.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내용은 뭐냐면 바로 밀정감형계연 선생이 피살되는 그 과정이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실제 사건을 그대로 적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이렇게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형극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감형극은 삭조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압록강을 드나들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14세에 이유립 선생이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소년통신원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년통신원이라고 하는데 14세면 충분히 옛날에는 성인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압록강 만주일대에서 참의부 독립군 가운데서 223명이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위에 간부들만 명단이 나오는데 전체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등병까지. 그래서 그 명단을 보니까 14세 소년을 포함한 10대 병사가 17%나 돼요. 그러니까 10대들이 원하면 다 하는 겁니다. 이유립 선생도 10대 때 소년통신원도 하고 그런 단장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냥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모든 걸 다 믿지 못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시선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선으로 옛날 사람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천마산대 자체에도 보면 이응선이라는 분이 천마산대에 계신데 이분도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유립 선생하고 두 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런 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천마산대는 청소년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